시청자 여러분 국민여러분 자 강제나 리포터 반짝이 혼바 각설의 가수 연예인입니다 자 지금 3부3지 저 공연 봤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갈대숲으로 들어가는 중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알아채고 여러분 함께 어이 우리 어린아이션도 많습니다 우리 태자마마 태자마마 망극하옵니다 넓긴 넓네요 제가 뭐 어우 처음 온 데라 아주 참 좋다 뭐 사진찐상도 많고 평일 날이니까 뭐 사람들이 좀 좀 덜하죠 어 이제 주말에는 많이 나오겠지요 어 얘가 또 폭죽 쏠려고 또 여기다 이렇게 하나 왔구만 또 어 좀 어허이 자 한번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에 있죠 왼쪽이 좋은가요 오른쪽이 좋은가요 이쪽이 더 멋있어요 어 어 어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이게 갈대인가요 어 갈대구나 이게 갈대가 춤을 추네요 진짜 어 왔다갔다 네 갈대가 춤을 춰 아싸 호랑나비 한 마리가 와 웬일이야 갈대가 막 춤을 추네 하하 재밌는데 이거 아 그래서 춤추는 갈대라고 이름을 줬나 봅니다 아 아 여기도 바닷가가 갈거 없죠 이게 바닷니다 바다 어 완도로 이어지는 바닷가에요 이게 다 갯벌 어 어 갈대 야 갯벌이잖아 갯벌 여기나면 낙지도 있고 망둥어도 있을 거 아냐 오늘 저녁에도 폭죽을 또 한번 쏠려고 또 이렇게 하 Nexus 그냥 폭탄 3000 바를 갖다 놨네 이거 중국산이야 이거 응 북산 쏘면 아주 셀텐데 아주냐 밤에 또 멋있구나 밤에 와야 봐, 밤에 멋있어 반짝ласт 바짝 vast 역시 저온도 와서 힐링하면 credible을 마음이 좋네요 그게 여행인가봐요 고스토로 달릴 때는 지켰어요 지겹더라고 막상 도착하면 또 흰이나 고 마음이 와 IX 간다 하하하하하하 뿅뭅뭅뭅 하하하하하하 좋아 아주좋아 자 갈 때가 춤을 춥니다 진짜 춤을 춰 해봐 춤추잖아 갈 때가 흔들리죠? 바람 부니까 갈 때가 춤을 추잖아 춤추는 갈 때라고 해서 춤추죠? 허락나비 머리 흔들면서 춤추죠? 이런 맛에 오는 것 같습니다 춤추는 갈 때가 새롭습니다 정말로 자랐다 생각합니다 우리 동문여러분들도 11월 3일까지 한다니깐요 고스도로 한번 달려보세요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달려서 힐링하세요 힐링 힐링 아시죠? 충청도에서 왔어 아산 촌놈도 왔는데 강진 춤추는 갈 때가 정말 좋아요 놀러 오시지요 기다리고 있겠시요 아따 싸개싸개 오더라고 여기 전라동갱 최고랑께 빨리빨리 오랑께라 영숙씨 자 삼복돈 내고 사업에 오셔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반짝깁니다 실패 prés Irene 한글자막 by 한효정